1인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오가는 느낌을 줍니다. 앞서 잠적에는 배우 김담희와 김희애가 출연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간미 넘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담겨 관심을 모았는데요. 각각 거제도와 제주도로 떠나 평범한 사람 김담희, 김희애로서 남한의 여행을 즐겼습니다. 한지민 역시 온전히 나에게 집중한 여행을 떠납니다. 한지민은 안동과 영주를 목적지로 정해 바쁜 스케줄을 잠시 내려놓고 힐링과 함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찾아나갈 예정입니다. 시청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들로 힐링 에너지를 전하겠습니다. 잠적 한지민 편은 11월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와 스카이차널에서 동시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